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식초는 독특한 향과 신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맛과 향은 물론 건강상 이점도 많은 식초는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죽은 피나 나쁜 기로 생기는 종양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사과식초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사과식초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식초의 효능 첫번째는 혈당 강화입니다. 사과식초 2큰술을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 보도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잠자기 전 사과식초 15ml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 110명이 참가하였으며 물 1컵에 식초 2큰술을 타서 3개월간 섭취한 결과입니다. 잠자기 전 식초를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초는 전분 소화 효소를 비활성화 시켜 위에서 음식이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 식후 혈당 상승도 막아줍니다. 혈당이 걱정이라면 매일 사과식초 2큰술로 혈당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사과식초의 섭취는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이 사과식초를 12주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지방이 18% 감소하였으며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 또한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초산이 간에서 대사될 때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는 지방연소물질을 분비하고 지방축적물질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식초에 풍부한 각종 유기선들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를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사과식초의 꾸준한 섭취는 혈관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2018년에 진행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중성지방과 함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모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초는 체내에서 지방화합물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관에 이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작용은 동맥경화증과 고혈압 등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좋으니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식초의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식초는 음식에 넣어 먹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식초를 그냥 마셨다가는 치아나 식도 그리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식초를 마실 때는 물 한 컵에 15-30ml 약 2-3큰술 정도를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먹고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에 에나멜이 마모되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초를 마셨다면 최소 30분이 지난 뒤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이나 잠자기 전 식초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불편감을 느낀다면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현명하게 식초를 섭취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피로회복과 변비 예방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과 주요가 들어간 식초는 초산과 팩틴 등 각종 유효성분의 함량이 극히 낮으니 꼭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